아이오닉5가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렇게 가면 애플이 미안해, 우리랑 같이 다시 하자 화이팅! 자,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차는 이렇게 생겼어요 진보된 전동화 경험을 선사한다 현대자동차 고유의 디자인 유산을 계승한다 고객에게 전기차가 선보이는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전달하는 첫 번째 타량이다 앞쪽은 이렇게 생겼는데 옆을 보면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디자인이 잘 뽑혔다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디자인에 호불호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현대차가 최근에 사실 디자인 괜찮잖아요 그것도 뭐 개인차인가? 어쨌든 제네시스 요즘에 젊은 층한테도 많이 어필되고 있고 아이오닉5도 디자인에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포니, 이게 현대차 포니죠 옛날차 포니인데 이거에 감명을 많이 받아서 그 디자인을 많이 계승했다고 하는데 어떠신가요? 비슷한가요 여러분들? 근데 이 앞쪽에 이 헤드라이트? 이런 거 사각치게 만든 게 좀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현대차 고유의 디자인을 계승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휠 간의 간격 요게 굉장히 이슈죠 3000mm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까지 늘어나면은 이제 실내 공간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어떤 것 때문에 됐느냐 결국 이거잖아요 네, EGMP 그렇게 우리가 떠들었던 현대차의 놀라운 발전이다 라면서 얘기했던 EGMP로 인해서 저렇게 실내 공간이 넓어지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제가 심심해가지고 한번 이거 붙여봤습니다 요거 실물 크기 요대로 고대로 딱 붙여봤더니 딱 요렇게 맞더라고요 비슷하게 딱 들어가더라고요 요거를 확실히 썼구나 거기다가 아이오닉5 뚜껑 얹었구나 요렇게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본 모양은 요렇게 생겼는데 위에서 본 모양은 또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 뚜껑 열릴 것 같죠? 근데 이 뚜껑이 요렇게 썬루프 어 썬 그 뭐라 그러죠? 솔라 시스템이라 그러나? 하여튼 이게 그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건 옵션이에요 여러분들 무조건 다 달려서 나오진 않고 어 그리고 또 내부에서는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일단 앞에가 상당히 그 임포테인먼트적인 관점에서 디스플레이가 되게 예쁘게 나온 것이 아 이쁘고요 그리고 안쪽에서는 이렇게 그 이거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기어가 많이 없어졌고 상당히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현대차에서 이걸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공간적으로 활용 방안을 상당히 많이 고민했다 이제 자율주행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 이 차를 탄 사람들이 디자인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했던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어 내부적으로 보면 요렇게 누워가지고 요렇게 그 공간을 많이 넓혀놨는데 요렇게 하면 이제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주차했을 때 옆으로 내리기 힘들 때 뒤로 내려야 되고 막 옆에서 타고 막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이제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 유튜브가 보니까 뭐 아이오닉5 실내에는 친환경 공법과죽 재활용 원사 바이오페인트와 같은 친환경 소재가 적용이 됐고 그리고 V2L, Vehicle to Load 기능으로 차량 전체가 전원의 공급원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요즘 차박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차박 같은 거 할 때 캠핑 같은 야외 활동 시에 이렇게 저장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집에서도 가전제품이 만약에 전기가 없다 그러면은 아이오닉5를 집에다가 넣으세요 여러분들 옛날에 냉장고에다 코끼리 넣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아이오닉5를 집에다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동시킬 만큼 강력하다고 합니다 이외에 또 유튜브 가보시면 이분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VR, AR 모드 뭐 이런 것도 설명하고 자율주행 기술이 얼마나 왔는가 이런 것도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제가 현대차 직원도 아니고 여기까지 설명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저기 가서 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전기차 이게 전기차기 때문에 사실 이게 충전이 얼마나 빠르게 되느냐 한 번 충전하면 얼마나 많이 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410에서 430km 정도로 간다고 합니다 요게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400km면은 부산까지 갈 수 있나요? 근데 뭐 그럼 부산까지 정말 빠르게 달려서 어떻게든 안 막히고 400km 간다고 쳐도 그 중간에 이제 뭐 주유소 들리고 휴게소 들리고 이러면은 부산까지도 못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요게 조금 아쉽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18분 만에 80%를 충전할 수 있다 요거는 상당히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가격도 중요하죠 익스클루시브 모델 이게 뭐 좋은 모델이겠죠 그럼 5,000 초반까지 가고요 프레스티지는 5,000만 원대 중반 아 요게 더 좋은 거구나 프레스티지가 5,000만 원대 중반까지 간다고 하는데 서울시 기준으로 보조금 적용되면 3,000 후반대까지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이 정도면은 웬만한 중형차 정도와 비슷하기 때문에 가격대를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사실 뭐 이거에 대해서 혼자 비교하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경쟁사들의 경쟁 모델과 비교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대차의 아이오닉5 롱레인지, 코나 일렉트릭, 그리고 테슬라의 모델 Y 이게 SUV 모델이죠? CUV라고 알려져 있는데 테슬라의 모델 3에서 롱레인지, 큰 모델 3 그러니까 아이오닉5가 좀 큰 차이기 때문에 SUV라기보다는 CUV, SUV보다 살짝 작은 모델? CUV 라인업에서 폭스바겐의 ID4까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가격부터 보죠 아이오닉5 5,000 초중반, 코나 일렉트릭 4,995 사실 이거는 근데 EGMP가 안 들어간 모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랑 비교하는 거는 조금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이거보다는 조금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도 그리고 테슬라 모델 Y는 7,000만원 정도 되고 모델 3는 6,000만원 이거 또 999는 뭐야? 6,000, 7,000 하면 안 되나요? 아무튼 이거보단 싸요 테슬라보다는 확실히 저렴하고 근데 폭스바겐이 4만 3,995달러 이거에다가 1,100원 곱하면은 아마 5,000만원 정도? 5,000만원 근처?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서 가격적으로 폭스바겐이 의외로 또 경쟁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게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충전 주행거리 요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짧지 않나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코나 일렉트릭보다도 더 짧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쉽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500을 훌쩍 뛰어넘고 폭스바겐도 500을 넘기 때문에 아 요게 경쟁력이 조금 떨어진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충전 시간 이거는 확실히 우위에 있습니다 아이오닉5가 18분만에 80% 충전되는데 다른 거는 최소 1시간 그리고 폭스바겐도 40분은 충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80% 충전되기 때문에 요쪽에서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배터리 SK이노베이션 배터리를 씁니다 요즘 뭐 LG화학이랑 좀 얘기가 많죠 얘기가 많습니다만 그거를 뭐 어떻게든 합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합의가 된다면 이제 아이오닉5도 SK이노베이션 배터리를 탑재했고 아이오닉5 잘 되면 SK이노베이션도 같이 좀 잘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점점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축간거리 앞서 말씀드렸지만 3000mm 이게 좀 이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600, 2800, 2800, 2700 얘가 제일 큽니다 이게 EGMP의 결국 어떻게 보면 우수성을 좀 아마 말해주는 거일 수도 있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자 뭐합니까 증권가에서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하죠 죄다 가져왔습니다 은국증권부터 볼게요 아이오닉5 현대차 컨센서스에 부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구체적인 가격대 언급이 없었던 점은 아쉽다 오? 5000 초반이라더니 아 아직까지 가격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네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디자인과 컨센서스에 부합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요 유진투자증권 아이오닉5 눈에 띄는 경쟁력이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파격적인 디자인 컨셉이다 차별화 포인트로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보급 모델 중에 가장 빠른 충전 속도 역시 그 18분의 80%가 되는 그 속도를 긍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격 경쟁력이다 익스클로시브 모델 기준 5000만원 초반의 가격이 설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7000 뭐 요거랑 비교하면은 보조금도 이거 테슬라는 절반밖에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조금 최대한 받으면 3000만원 후반이라는 게 국내에서는 확실히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아쉬운 부분 이 주행거리를 빼면 테슬라와의 격차는 많이 좁혔다라고 유진투자증권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자 삼성증권 보죠 자동차 아이오닉5 출사표 전기차 대량 생산 시대가 개막했다 주행거리 500km 이상 예상 이게 뭐야 400km 초반이라더니 500km 이상은 뭐야 라고 해서 보니까 유럽 기준으로는 500km 이상이 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국내 주행거리 측정 기준이 더 엄격해서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400km 때 초반이라고 하는데 500km 이상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아직까지는 확실한 건 아니다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삼성증권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삼성증권의 결론은 결국 전기차 밸류체인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현대모비스, 한원시스템, 우리산업, SL 등 전용 부품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대차도 그렇지만 전용 부품사도 같이 올라갈 것이다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아이오닉5 글로벌을 공개했는데 여기서 현대차 미래 모빌리티 전략의 핵심은 결국 EGMP로 봐야 된다라고 키움증권에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하나금융투자 아이오닉5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 여기서도 미래차에 적용될 EGMP의 상품성 테스트 EGMP의 상품성이 매력이 증가했다 현대차의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장에서의 위상 강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총매가 된다 EGMP를 긍정적으로 본 곳이 키움증권과 하나금융투자였습니다 자 현대차 증권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현대 아이오닉5 런칭 그 의미 경쟁력과 밸류에이션 고려 시 한국 자동차 주가 전반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 전기차 양산 경험이 생겼고 주요 거점 능력의 생산 능력 공급 체인을 보유하게 됐고 원가 절감이 가능한 경쟁력 있는 플랫폼 EGMP를 보유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감안 시 현재도 저평가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게 현대차 증권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증권사의 일포트까지 봤고요 박명석의 마지막 한마디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폭스바겐에 비빌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는데 이 현대자동차가 세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는 테슬라 폭스바겐과 비교를 이렇게 놓고 모델들을 놓고 비교하는 그 상황까지 온 거 자체가 사실은 엄청 대단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현대차가 그 기대감은 일단 많았는데 일단 실제 차로도 어느 정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서 EGMP라든가 현대차 기아차를 보는 전기차를 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증권가와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요 최근에 사실 애플 이슈도 조금 안 좋은 얘기가 있었는데 언젠가는 이렇게 가면 애플이 미안해 우리랑 같이 다시 하자 라고 할 때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현대차가 지금부터 앞으로도 계속 좀 나아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다 90% 할인 최다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수수료 최다 90% 할인 받으세요 수수료 최다 90% 할인 받으세요 수수료 최다 90% 할인 받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